캐리캐쳐는 원래 그 1분 이내에 그려야 되는데 지금 유튜브 상에서 1분을 그린다는 게 좀 그래요 여기 지금 한번 해봅니다 누구인지 나중에 알아보시면 되겠죠 마이크인가 봐요 조금 굵은 색깔로 해보면 어떨까요 이것도 열부네요 지난 걸로 한번 해봅시다 요건 마이크 되어있구요 요렇게 하면 누구인지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요 예 살짝 나왔네요 그러죠 한번 해볼까요 쭉 예 잠깐 동안 재미있게 여러분의 흥미를 돕고 왔습니다 누구일까요 답글을 주시기 바랍니다